최 Stadt의 삼촌 최 다시 해줄게 어려운데요, 연불이 어렵네요 연불이? 아따 내공이 스님들도 연불 잘 하시려면 내공이 세잖아요 쉽게 그냥 막 휘뚝휘뚝 하면 거겠지, 각소리, 장터의 각소리지 어디 스님의 연불이라고 하겠습니까 박설이 수준인데 여긴 더구나 도수입니다. 도수 아닙니까 도력이 없습니다. 태사님 아유 저 여기 흥보 박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제비가 그렇게 물어다줘서 억심만큼 장자가 될 털을 알려준 양반이영 하늘에서 좀 보냈는데 그렇지 하늘에서 보냈는데 아 시작 한글자막 by 박진주 치고. 나 치고 치고. 나에서 치고 치고. 나 부하미타불. 나, 나 부하미타불. 다, 새, 집이 해주세요! 나, 마파 кот. 사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상내소수 쿵덕에여 상내소수 쿵덕에여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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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비하게 하면 되지 섬세하게 해야 돼 상내소수 쿵덕에여 쿵덕에여 상내소수 쿵덕에여 요런거 해줘야지 상내소수 쿵덕에여 시작 상내소수 쿵덕에여 수쿵 수쿵덕에여 상내소수 쿵덕에여 시작 상내소수 쿵덕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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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삼체시기 론만 해양삼체시기 론만 시기 론만 해양삼체시기 론만 봉비 주상 전하 봉비 주상 전하 봉비 주상 전하 수우만 세요 수우만 세요 세요 바로 떨어져 수우만 세요 수우만 세요 왕비전 하수재현 왕비전 하수재현 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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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왕비전 하수재현 왕비전 하수재현 세자조 하수천추 세자조 하수천추 국태민안범윤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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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응보문전을 당도요 개콕콩콩 짖고나니 개콕콩콩 짖고나니 짖고나니 거기를 이렇게 내려와야지 짖고나니가 어디있어 개콕콩콩 짖고나니 개콕콩콩 짖고나니 이 댁에 동양 왔소 이 댁에 동양 왔소 흥부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 거짓마오 여보 마누라 우 거짓마오 박계중이 왔으니 우짓얼마오 그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할 수 있을란가? 조금 더 배웁시다. 뒤에꺼 흥부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물건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 전라도 말이 아냐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곡소리가 낭작허 곡소리가 낭작허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흥부가 내다보데 흥부가 내다보데 흥부가 내다보데 권솔들은 다솔허고 권솔들은 다솔허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우는 길이오 죽기로 우는 길이오 불쌍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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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라 하는 것은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들이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들이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들이리다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다소 과장된 면은 있으나 그러면은 이런 도사 과장이 지금 무엇이여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 그런 것은 좀 거룩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 그 거룩함과 불쌍함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야 이 흥부의 불쌍함이 그 거룩함 속에 그 거룩함을 발휘하게 하는 거요 아시지요? 그 거룩함 속에서 그 Lage 방문하여 그니라 은행 그니라